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원 세무접금법 5분 특강 이번 시간은 병원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쟁점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리후생비인데요. 간단한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의 직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을 복리후생비라고 하는데요. 쟁점사항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미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나 아니면 원거리 식당이나 주말에 사용한 여부 등 당연히 원거리 식당 같은 경우는 임직원이 멀리 있는 거리에 있는 식당을 사용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병원 같은 경우는 24시간 근무가 돌아가겠지만 주 5일 내근지 가시는 분들의 주말 비용까지 인정하기에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접대비와 사업 무관 비용인데요. 접대성 비용은 당연히 접대비랑 계정면과 구분을 해야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고요. 접대비 쪽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격증빙 여부는 3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전부 경비가 인정되지만 3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적격증빙이 없으며 적격증빙 불비가산세 2%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복류후생비 관련해서 세무조사 케이스 하나인데요. 증빙 없는 복류후생비가 부인당한 경우입니다. 복류후생비 내역 중에서 지출 금액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출된 내역이 있어서 이 적격증빙이 없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그 소명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당 병원 측에서는 소명을 할 수가 없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과세관청 가공경비라고 인정하여서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경비를 부인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접대비 쟁점사항인데요. 접대비에 대해서 정의를 간단하게 내리면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여기 스크립트에선 빠졌지만 그 특정인에게가 핵심 포인트죠. 특정인에게 접대, 선물, 위안의 제공 등의 행위를 위한 지출입니다. 접대비 쟁점사항은 복류후생비에 아주 유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지출한 거나 아니면 원거리 사용, 그 다음에 공휴일 사용분 이런 것들은 당연한 적용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복류후생비와 접대비 성격이 그 비용 계산을 알아두시는 점은 접대비 같은 경우는 그 세법 특성상 그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류후생비 같은 경우 한도가 없기 때문에 한도 없이 모든 비용을 다 인정받고 싶어서 그 접대비 성격의 비용을 복류후생비에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항상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격증빙 여부인데요. 접대비는 1만원을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경조금은 물론 20만원이고요. 그래서 1만원 이하인 경우는 물론 경비가 인정되지만 1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적격증빙이 없게 된다면 전부 다 부인당하게 됩니다. 그 복류후생비 같은 경우는 비용은 인정받지만 증빙분비 가산세 2%를 내면 됐었는데 그거와 차이점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대상이 특정이냐 불특정이냐 이게 핵심 포인트죠. 이에 따라서 판매부대비용 같은 경우는 판매 촉진을 위해 쓰게 되겠죠.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접대비는 거래관계로 유지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세무처리적으로는 판매부대비용은 전부 비용 처리가 되지만 접대비는 적격증빙이 없을 시에는 전액비용 부인당하고 그 다음에 한도 계산하에서 한도까지만 비용이 인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광고선전비 목적으로 특정 거래처에게 3만원 미만의 물품을 기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전액 인정받지만 3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전부 적용됨을 그 하나 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병원비 그 접대비 관련해서 병원 그 세무조사 케이스인데요. 병원비가 이제 임의적으로 할인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그 병원에 그 관련된 직원의 직계존비속 관련 법인 계열사 그 다음에 학교 동문 등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그 할인 방법하고 할인율이 너무 임의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 진료비의 부담을 초래하는 등 이 다각도로 검토하여서 이 해당 그 할인 적용을 접대비 처리하여 과세하였습니다. 이 밖에 그 사치품이나 그 골프장 관련해서 비용 부분들도 대부분 다 부인당하시는 건 실무적으로 아실 겁니다. 이런 점들 항상 유념하시고요. 이상으로 그 병원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 관련해서 세무조사 케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